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 했습니다 힘드네요 재미있게 놀고 갑니다 24년 첫 주꾸미 캐스팅 축하합니다 넣자마자 나오네 넣자마자 침대가 너무 가볍니까 이상하네 히트 아직 시야는 조금 짧니다 로드 너무 가볍네 감이 안오네 싱그리 쌍그리 우와 관장이야 관장이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 올라오는 템포가 뭔가 올라오는 템포가 꼼초미 꼼초마 하하하하 내가 따져 빼지 그러지마 히트 성공이다 가만히 있는데 무는 주꾸미 맛이 없던데요 액션을 줘서 잡히는 주꾸미 맛있고 그거를 어떻게 봤어? 내가 먹어봤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아 좋아 좋아 아잉 사이즈 좋다 여래 여래 나이스 히트 나이스 히트 오우 오우 이 와중에도 잡아내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없는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잉 남아있네 하하하하 오이 뭐야 뭐야 하하 다 한 마리 잡기 힘들다 고마 잡아야 하하하하 나이스 짠 끝보기를 어떻게 해 끝보기를 어? 눈이 붙여줄게 고마는 끝보기 안 해도 돼 자아 빨리빨리 잡아요 빨리빨리 고마 잡아 하하하하 확실히 애자가 사이즈가 좋아 하하하하 사이즈가 좋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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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있네 오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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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카메라랑 케마 안 보네 전자파 나오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 사이즈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이런 이런 사이즈가 올라오니까 지금 으아 와아 나와봐 그래 응 응 사이즈가 와아 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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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리에서의 비결은 옆사람 멘탈을 흔드는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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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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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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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즈 좋아 여기 여기 붙어라 하하하하 여기 붙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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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친구, 너 올라왔나 하하하하 날 pu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거리 쓰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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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퇴근한 것 같아요 조금 퇴근한 것 같아요 오늘 233서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래도 재밌게 놀고 갑니다. 뿅!